뭐 대탐으로 가는 대탐거리로 가는 길인데 자꾸 영상이 지 혼자서 꺼져 버리네요 음 기계치라서 또 뭐 이런거 잘 하지도 못하고 잘 몰라서 뭐 자막은 개나 줘버려 편집이 뭐에요 먹는거에요 뭐 그런 그런 분위기 라서요 사실 개인적으로 어 유튜브는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그냥 그냥 뭐 혼자 녹화해서 찍고 또 저장에 두는거죠 개인적인 용도로요 어 사람 많다 정말 아주 분주하고 풍성한데요 잘 먹습니다 개 이런거와 회산물 비쌀텐데